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원브랜드 장수템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장수템이 아니라 브랜드 MD분이 직접 알려주신 장기간 가장 판매율이 높았던 스테디셀러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해보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녹스입니다. 장수템 사온 거를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1위 고통 화장솜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 화장솜인데 어플로우스원으로 구매를 해서 두 가지를 가격이 4,500원에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아기 손수만 있잖아요. 그런 아기 손수만 같은 느낌이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오만해요. 좀 더 오만하고 이 끝이 이렇게 장관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앞에 나와서 작업을 이렇게 구매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세 종류를 구매를 했고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는 청코 마스크 하나는 청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하나는 커피 그리고 위에는 맥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향과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 진짜 진짜 기대된 마스크 분리 에덴스가 되어 있다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시트 마스크는 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젤리 젤 크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쉽게 입혀서 붙이는 그런 시트 마스크인 것 같아요. 미장진 임지 퍼펙트 세럼입니다. 이거는 이건 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는 저는 지금 퍼펙트 세럼이 있고 매트 세럼이 들어가 있는 샴푸도 있고요. 퍼펙트 세럼 미치도 있고요. 제가 모발에 손상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에센스 제품 스프러스 제품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미장진 퍼펙트 세럼이 가격 대비 가성비도 되게 높고 헤어 모발 상태도 많이 좋아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참의 제품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미장진 퍼펙트 세럼이 이 헤어 에센스 부분에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를 1인 제품이라고 해요. 그럼 그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집에 진짜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생기는 김에 그 부분만 주실려는가봐요. 미장진 퍼펙트 세럼이 3위를 찾았습니다. 그럼 4위는 무엇일까요? 4위? 4위? 4위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에요. 5위?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가격이 1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파운데이션 브러쉬 치고 비싸다. 근데 효과가 잘한다? 아니 다이선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되게 좋다고 유명하다고요. 아 이거 참아지요. 이렇게 해볼까요? 음! 일단 오! 일단 잇몸인 것 같은데 엄청 부서져요. 그냥 진짜 채도 브러쉬 사용하는 채도 될 만큼 받으라고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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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요? 일단 얇고 깨끗하게 팍 발리는 그게 있고 와! 좋네! 일단 저희는 안 생겨요. 제가 잘 먹어볼게요. 또 느낌한데 그래도 좋은데 근데 확실히 완전 안 생기고 이렇게 이렇게 어떡해 내가 브러쉬 빠질 것 같은데 그까짓? 파운데이션 브러쉬 사용하는 거 되게 귀찮아 아니 근데 브러쉬 너무 좋다 잘생길래? 어 대박 빨리 들어갔다 잘생겼어 잘생겼다 잘생겼다 별로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브러쉬 진짜 좋다 진짜 좋은데요? 자 오이 발목하겠습니다 오이는 아크웰 버블 프리클렌저 근데 아크웰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6위부터 8위까지를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6위는 오리세 워터 스프레이 리스트 였어요 오리세 오리세 워터 스프레이 마 리스트 리스트 그리고 7위가 7위가 아크웰의 아쿠아 아쿠아 클리니티 크림 그래서 아크웰이 오이와 7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구요 아크웰 화장품이 정말 인기도 많고 효능이 좋구나 정말 록스 매장 그렇게 많은 브랜드들 중에 오이와 7위를 한 번에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괜찮은 브랜드인가봐요 오늘은 제품 리스트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원브랜드 장수템은 제가 꼼꼼하게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what 오 Li 네 이거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닌데 난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거품이 없는 클렌저 그냥 결간에 씻는가봐요 거품이 안생기네 도의보감에 토광을 바탕으로 진짜 특수하다 신기하다 일단 물기가 없는 상태의 얼굴에 얘를 이렇게 해서 폼핑을 세 번 해서 먼저 마사지를 해서 클렌징을 합니다. 그냥 물기 없는 상태에서 사용해도 되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폼클렌징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압산성 제품이라고 해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들은 생리 준비 때 pH 지수를 정말 잘 맞춰서 화장품을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도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기대가 됐네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로브스의 장수템 리스트를 공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원브랜드 장수템 리스트를 하나씩 공개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쇼핑하실 때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원브랜드는 바로 미샤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미샤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원브랜드 리스트, 장수템 리스트 궁금한 브랜드가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미샤가 궁금하시면 미샤를 지지하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봐서 미샤 장수템 리스트를 또 이렇게 구매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그리고 뿌리염색했어요. 제가 뿌리탈색 집에서 셀프로 했는데 뿌리탈색 셀프 영상도 곧 들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